와우! 와우! 얘 얼마나 잘하나요? 스케일이 너무 크네! 오우! 멋있게 나오네! 오우! 연기 뭐야? 오우! 약간 KBS 스페셜 느낌인데요? 와우! 외국 같죠? 오우! 대만? 아, 대만! 샌드위치? 그 다음에 좀 망했습니다만 카스텔에서 들어왔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대만에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히트를 많이 쳤어요 역시 그래서 제가 대만에 있는 음식을 한국에 소유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타이페이로 가게 됩니다 본인 해외여행 사심 차오려고 다녀오실 것 같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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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